보노 보노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저희 신랑이 PPT로 만든 퓨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신상들 리뷰를 라이브로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데이지크, 플라워북, 입큰, 원프레스트, 디올 립글로우 궁금해하실까 싶어서 이것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여러분 어떤 거 제일 궁금하세요? 디올이랑 데이지크요. 디올, 그래요. 디올부터 빨리 발라봅시다. 디올 립글로우 이거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5월 1일 날 좀 새로운 케이스와 완전 새로운 제형으로 바뀐다고 해요. 자, 일단 케이스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디올이 이렇게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전 버전이고 오블리크 문양.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빼서 쓰는 이 안에 내용물은 디자인 변함 없이 똑같아요. 바깥에 케이스만 이렇게 바뀌었고요. 저는 제형 차이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 립글로우 향도 기존이랑 그냥 비슷하고 발림감이 살짝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 전 거보다 아주 살짝 더. 기존 거 좋아하셨던 분들도 새로 바뀐 거 쓰셨을 때도 크게 이질감 느끼지 않으실 정도로 살짝 더 부드러워진 그 정도 느낌이네요. 담스님 당황했던 거. 완전 다른 제형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막 그 정도로 확 바뀐 건 아니라서 새로 나온 컬러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울 스칼렛이랑 체리라는 색깔이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어요. 서울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디올 립글로우에서 이렇게 도심형 들어간 게 이번에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막 자랑을 브랜드에서 하시던데 한정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단 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출시가 된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빨강 립을 잘 바르나 봐요. 서울 붙으면 대부분 그런 색. 그쵸? 서울 붙으면 웜톤의 레드. 약간 웜쪽 계열로 색을 뽑더라고요. 많이들. 그쵸? 이게 색이 이렇게 보기엔 진해도 바르니까 되게 은은하게 올라간다. 그쵸? 아, 이쁘네. 이쁘네. 딱 웜톤이 바르기 좋은 토마토 레드네요. 웜한 느낌 없게 예쁘다고. 드마야. 그쵸? 자연스럽고 예뻐요. 자연스럽고 예쁘다라는 의견이 많네요. 그쵸? 화면으로 봐서도 막 주황끼 많이 돌지 않고 진짜 다홍빛 레드. 딱. 너무 예쁘다. 그쵸? 마스크 안에 바르기 괜찮겠죠? 아예 안 묻진 않겠지만 그냥 생각난 김에 한번 해볼까? 음. 거의 안 묻네요. 색깔도. 뭐 이 정도면 뭐. 이번에는 신 컬러 중에 체리 색깔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색감입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웜한 끼는 좀 덜하다. 그쵸? 핑크 쪽 레드. 뭔가 두 가지 컬러가 섞인 느낌인데 이번 신 컬러 두 개 다 스칼렛 레드 같은 경우에는 다홍빛 레드고 얘는 약간 핑크 쪽 레드인데 너무 쿨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제 피부에도 괜찮지 않나요? 박밴드님 지금 살 수 있나요? 하셨는데 립글로우 이 제품이 5월 1일 날 정식 출시예요. 잠깐 5월 1일이잖아 오늘. 오늘 5월 1일이요. 이제 입큰이랑 데이지크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반 반 이렇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약간 이런 느낌 낼 때 화사하게 할 때 데이지크 팔레트 이거에 손이 가더라고요. 이런 느낌. 이쪽의 반은 펄이고 이쪽에는 이제 매트에다가 마지막에도 조금 펄이 들어 있어서 펄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분위기가 선셋 뮬리랑 조금 비슷한데 선셋 뮬리가 좀 가을 모드의 핑크 팔레트라면 플라워북은 좀 봄 느낌의 화사한 느낌의 핑크 팔레트. 데이지크는 잘 붙어요. 이런 펄 컬러들도 펄이 많이 날리지 않고 약간 습식 느낌이 있어가지고 앞에 두 개 이거 정도는 그냥 눈가 베이스로 메인 컬러, 포인트 컬러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은 8개가 있지만 사실 쓸 수 있는 표현되는 컬러는 되게 한정적이어가지고 발색이 엄청나게 은은하게 올라가가지고 약간 색감 내고 싶다 하면은 조금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야 돼요. 색이 좀 많이 은은해요, 이거는. 이 정도 느낌. 얘는 덧바르면 무슨 느낌이려나? 이 펄 컬러가 아무래도 조금 주력인 것 같으니까 눈두덩에 펄 한번 올려볼게요. 얘 한번 올려볼게요. 얘로 손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 위에 찍어서 왓다리, 갓다리 하면서 치면은 진짜 화사 그 자체. 누가 웨딩 메이크업 해주세요 하면은 이걸로 발라주고 싶네요. 진짜 화사하다. 이 메인 컬러는 이걸로 너무 답답하고 더워보이는 느낌 아니고 진짜 화사한데 그윽한 거 있죠? 화사한데 그윽한 거. 딱 그런 느낌 내기가 좋은 색이라서 조합이 굉장히 좋다. 컬러 이렇게 쨍하게 빡 쓰시는 분들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이 워낙 은은하게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얘 이 컬러로 삼각존까지 연결. 요렇게. 첫 펄은 약간 샴페인 같은 색일까요? 하셨는데 첫 번째 컬러 얘를 발랐을 때 뭔가 이렇게 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펄 입자감이 더 보여요. 샴페인 색이다 라기보다는 실버랑 골드 펄이 섞여서 반짝인다. 요런 느낌이에요. 데일리로 화사하게 쓰기에는 괜찮은 느낌인데 약간 한계는 있는 느낌. 메인 컬러 포인트 컬러가 딱 하나씩밖에 없으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뭐 밖에 베이스를 아무리 좀 다양하게 깔아도 그 색이 어쨌든 보여지니까 마지막에 있는 포인트 컬러까지 또 발라보겠습니다. 애교살 얘를 한번 발라볼게요. 쉬머한 컬러가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펄 입자가 올라가는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요 핑크 컬러도 한번 써볼까 봐요. 요런 컬러는 전체적으로 바르는 것보다 그냥 눈두덩이에 살짝 요렇게 색감 올려주는 느낌으로 쓰면 되거든요. 확! 확 채도 올라갔죠? 요거 살짝 여기 얹었는데 채도 확 올라가면서 봄! 봄이다! 약간 요렇게 조금 더 눈에 좀 화려하게 포인트 빡 주고 싶다 하면 요 컬러 요렇게 살짝만 얹어줘도 분위기 확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퍼스널 컬러 전문가 먼지나방이 입쿵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만든 팔레트인데요. 먼지나방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눈으로 봤을 때 예쁜 컬러보다 실제로 눈에 올렸을 때 예쁜 컬러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발라봤을 때 되게 눈에 잘 녹아든다. 일단 웜톤이 음영 넣기 좋은 색이랑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포인트 컬러랑 진한 요 고동색 이런 애들 있죠? 여기 있는 요 컬러가 롬앤에 있는 가장 마지막 컬러거든요. 근데 얘 밝기랑 얘 입큰에 있는 얘 밝기랑 차이 나는 거 보이세요? 아이라인 풀어주는 그런 컬러로 쓰기에 이런 색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정도 딥한 포인트 컬러 들어간 팔레트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사용하면 내가 데일리로 쓸 수 있고 조금 더 딥하게 쓰고 싶다 하면은 요 정도도 다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활용도가 엄청 좋아요. 진님께서 맞아요. 포인트 컬러 필수인데 항상 아쉽다고. 그쵸? 팔레트에 이상하게 요즘 포인트 컬러가 속 시원하게 들어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도 항상 다른 거 추가로 사용해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럼 요 반대쪽은 입큰으로 제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베이스 요 컬러 쓸게요. 아무튼 이거보다 조금 밝아가지고 흰기 도는 색깔 들어간 애들도 많거든요. 눈가 피부를 좀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 정도 느낌으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부어 보이지 않는 정도로. 제가 먼지나방이랑 이 팔레트 처음 보고 가장 먼저 얘기했던 색이 요거였거든요. 야, 베이스 색 잘 잡았다. 두 번째 코랄 색깔을 얹어주면은 이제 조금 화사한 느낌 슬슬 올라오죠. 살짝 섞어서 살짝 음영 넣어줄게요. 이 컬러는 하나만 써도 약간 음영감은 있지만 칙칙하지 않은 좀 화사한 그윽함이 들어가는데 입큰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느낌? 그림자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요. 요 컬러는 되게 삼각존 채우기 좋은 것 같아요, 색깔이. 핑크색으로 들어갔을 때 요 핑크색 원주니까 또 갑자기 확 화사해졌죠. 옆집이랑 분위기 좀 비슷해지지 않나요? 요렇게 요렇게 자, 화사한 느낌이 얹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펄을 얹어주면 요런 조합으로 쓰면은 이제 봄, 라이트 톤이 쓰기 좋은 고런 조합이 아닐까 싶어요. 이 입큰 쪽이 조금 더 따뜻한 핑크 느낌이고 여기 데이지크는 좀 화사한 코랄 핑크 지금 제가 봄웜 느낌으로 요렇게 했는데 조금 가을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섞어 볼게요. 가을 쪽으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봅시다. 가을로 들어가도라도 지금 아무래도 계절감이 봄이니까 너무 다크하게 하진 않을게요. 이 정도 갑자기 또 확 극해졌어요. 그쵸? 너무 재밌지 않아요? 되게 색깔 하나 얹는 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죠? 포인트 컬러 얘를 이런 포인트 컬러 쓰실 때는 약간 이렇게 불어가지고 가루 최대한 안 떨어지게 한번 털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약간 눈꼬리 빼면서 아이라인 쪽 풀어주는 느낌으로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삼각존 쪽도 조금 더 딥하게 채워볼게요. 라인이 빠진 만큼 여기가 같이 나가줘야지 이게 아이라인이 혼자 뚱하게 떠있질 않아요. 이렇게 애교살을 안 발라봤으니까 얘를 애교살에 얹어보겠습니다. 아 애교살 컬러는 잘 안 발리네요. 이거는 살짝 아쉽다이 이 세 번째 컬러가 그냥 눈두덩에 이렇게 은은하게 잔잔하게 이런 용도로는 괜찮은데 애교살에 올릴 때는 생각보다 이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갖고 계신 펄 컬러를 여기다가 그냥 따로 좀 더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쓰는 거죠. 데이지크를 얘는 조금 더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반짝임이 확 사네요. 이렇게 들을까요? 네. 이렇게 입크는 확실히 데일리로 쓰기 좋을 것 같네요. 입크는 데일리도 데일리고 좀 원하는 만큼 깊이도 쌓을 수가 있고 원하는 만큼 밝게도 뺄 수 있고 좀 그런 활용도가 넓어요. 그리고 올 봄에 내가 좀 화사한 느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팔레트 이렇게 감고 이렇게 남편이 감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에뛰드 거까지 할 시간은 어... 조금 없을 것 같고요. 에뛰드 궁금했는데 아쉽네요. 그쵸? 어떡하지? 라이브 중에 못 보여드린 에뛰드 그림자 쉐딩 추가로 찍어봤습니다. 페리페라 투쿨포스쿨과 나란히 놔봤는데 웜톤도 쿨톤도 아닌 딱 중간 색감이에요. 제품 설명을 봐도 피부톤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색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1호와 2호 위 컬러는 똑같고 아래 컬러만 차이가 있어요. 2호가 좀 더 딥한 정도? 쉐딩 파우더 치고 색이 엄청 잘 묻어나는 편이라서 두 컬러 섞으면 브로우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뛰드와 지금 제가 사용 중인 페리페라로 각각 노즈 쉐딩을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새삼 페리페라가 붉어 보이더라고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눈으로 보기엔 칙칙해 보였는데 막상 얹으니까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턱 라인도 붉은기나 칙칙한 느낌 없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요즘 솔찬이 손이 가는 쉐딩입니다. 자 지금부터 쉿! 여러분 시크릿 코드 나갑니다. 맥이랑 에스쁘아! 짜잔! 코드가 묘하게 다르니까 오늘 알차고 재밌었어요. 즐거운 시간이자 행복한 시간이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